deutsche , 오 superhero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긴 바로 쿠마모토 인연 형! 꾸만모토잖아요 안녕하세요 쿠마모토잖아요 네, 쿠마모토죠 쿠마모토에 유명한 게 뭐가 있죠? 쿠마모토에는 쿠마몬이라는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곰 캐릭터 이렇게 나와요 쿠마몬이 있고요 그리고 유명한 게 쿠마모토 성이 있죠 쿠마모토 성 중요한 거 있어요 쿠마모토에 유명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바로 스누퍼 또 근데 또 쿠마모토에 스누퍼가 온다고 해서 또 지금 비가 내리고 있네요 밖에 오랜만에 비누퍼 비누퍼네요 비누퍼 이렇게 기분 좋게 쿠마모토 왔는데 네네 오늘 뭐 할 거예요? 오늘 우정콘서트 해야죠 우정콘서트 이게 울산과 쿠마모토가 이제 2007년부터 이제 한일 합동콘서트를 이제 했거든요 또 저희 말고 또 EXID 선배님이 나오신다고 오우 우정 테스트 우정 테스트 우정 테스트 이거 아니야? 탁 탁 탁 탁 탁 탁 인가? 맞아요 모르네 우정 테스트 아니 아니요 아니죠 처음에 하나 하고 하고 우정 테스트 우정 테스트 우정 테스트 우정 테스트 이게 2년차의 팀워크입니다 바로 이게 2년차의 팀워크 구마모토 우정 콘서트 마음이 어때요? 도키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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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멋있게 말해주세요 진짜 도키도키 정말 두근두근거리고 빨리 구마모토 친구들을 만나서 우정을 다지고 싶어요 쿠마몬이랑 놀아야죠. 쿠마몬도 지금 많이 왔어요. 근데 밖에 지금 비가 와요. 아 진짜요? 근데 실례서 해? 실례서 하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야외, 야외랍니다. 그러면 안 넘어지게 조심해야겠다. 우리 쿠마몬도 성에서 하잖아요. 아 진짜? 네. 어? 내일이 있어. 하루이突然. 깡가에다. 도우시테. 오레와. 간 바테로. 가족.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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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래. 지붕. 여기가 9만 호투에요. 비가 많이 와요. 네. 있으세요. 형 그거 하자. 뭐? 아 제대로 해봐요. 하나 둘 셋.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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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일본 남자 아이돌인데 저 무대 한 번 보고 싶어요. 심장 마사지 해줘야 돼요. 심장 마사지. 자 이제 가야 돼요. 사귄 형, 사귄 형. 파이팅, 파이팅 한번 합시다. 안녕.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근데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걱정된다. 잘하고 올게요. 안녕. 손 빼고 바로 손 빼. 오케이. 구마모토 콘서트가 막을 내렸습니다. 사우나로 왔어요, 사우나. 너무 더워요. 좀 더워요. 구마모토 콘서트가 막을 내렸잖아요. 너무 더워요. 어땠어요? 네? 어땠어요? 뜨거운 환상에서 하니까 정말 너무 좋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다음에 비 맞으면서 하니까 또 기분이 좀 시원했어요. 기분이 시원했어요. 그렇구만. 기분이 시원했어요? 저는 눈이 시원하더라고요. 불이 젖어가지고. 불이 젖어가지고. 우성씨. 네? 어땠어요? 아, 구마모토 너무. 구마모토 너무 좋아요. 좋아요. 구마모토 너무 좋아가지고. 네. 저희가 하는데 너무 신이 났었어요. 맞아요. 많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예. 구마모토 콘서트가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드디어 수현이 형이. 드디어 수현이 형이 한 짐을 덜어놨네요. 맞아요. 수현이 되게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또 이제 지시에 대한 질문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답해야 현명하게 답하는 거니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네. 다행히 현명이 답을 했던 거 같아요. 네. 잘했었어요. 오늘 또 비가 와가지고. 저희 형들 미끄러질 줄 알았는데. 안 미끄러져요. 세미가 넘어졌죠. 세미가 넘어졌죠. 세미가 넘어질 줄 알았어. 세미가 넘어졌어요. 못 봤어요?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나 솔직히 말해서 한 번 미끄러졌어요. 아, 진짜요? 솔직히 말해서 두 번 미끄러졌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구멍모토 울산 우정 프로세스가 무사히 마쳤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나의 스포츠 슬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